안녕하세요. 빨간친구입니다. 데일리샷이죠. 온라인 주류 판매 사이트구요. 술은 택배 배송이 금지되기 때문에 집 근처 매장으로 배송이 되면 이렇게 찾으러 가가지고 픽업하는 서비스구요. 친구 추천 5000포인트 받아서 이걸 주문하면 5000포인트까지니까 500ml 6개는 8300원 10개는 16900원 8개는 22900원 빼기 5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8월 3일 수면일까지니까 휴가 기간에 먹을 수 있겠죠. 보통 주문하면 그 다음날 찾으러 갈 수가 있구요. 오플에 입구가 됐다고 문자로 뜨는데 10캔 8캔 2번 3번은 매일 8시에 열리고 진낙어 8캔은 계속 열려있더라구요. 눌러보면 이런 이벤트 페이지가 뜨고 진낙어 500ml 6캔 번들팩 8300원 19900원 22900원 네고 2 3은 오후 2시에 열리구요. 진낙어 맥주는 항상 열려있는데 8월 3일까지니까 친구 추천 이벤트로 5000포인트를 주니까 지난번에 포인트 받았던 분들은 이게 있다가 이걸로 주문하면 되구요. 포인트가 없는 분들은 친구코드를 입력하고 하면 되겠죠. 친구코드 및 이런거는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릴 때 필요한 분은 쓰면 될 것 같구요. 집에 맥주 떨어진 분들 나가기... 나가야 되나요 이것도? 나가야 되네요. 매장까지 가는... 뭐 왔다갔다 집 근처에 웬만한 곳은 다 있으니까 어플 설치해보고 가까운데 있으면 오더 하면 되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추천코드은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. 고맙습니다.